고맙습니다. 첫 오픈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핑계고보다는 짧네요. 그냥 2화에도 내가 나오고 싶어. 이거 너무 맛있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사장님. 진짜 맨날 너무 깔끔하셔. 오픈 축하합니다 선물이에요. 아 또 무슨 또. 여기서 또 마이크를 달아서. 시리집이니까 장을 봐서 드리는 건데 장을 다 보셨다고. 네, 뭐 드시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준비 다 해놨어요. 뜯어봐도 돼요? 네, 그럼요. 바로 오픈해도 돼요? 네네. 소금이랑 후추인데 또 요리할 때 필요하실 것 같아서. 진짜 좋은 거다, 이거. 맞아요. 히말라야 핑크. 우와, 가는 것도 같이 있네. 너무 고마워요, 진짜.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내 돈 주고 잘 안 사잖아, 이런 거 원래. 근데 선물로 주면 또 너무 고마운 거. 뭐야, 후추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통후추래요. 아니 그냥 와도 되는데 두 번째도 오는데 뭘 또 와요. 지난번에도 막 선물 많이 사고 왔잖아요. 도마예요, 도마. 원래 그 도마 선물이 하면 도마 위에 오를 일이 없다는 뜻이죠. 도마 위에? 도마 위에 오를 일이 없다. 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 몰라요. 그럼 이제 좀 구살수에 오르니까. 아, 이 도마 위에 오를... 아, 오케이. 오. 여기다 이렇게 너무... 오, 느낌 있다. 이 도마는 좀 잘 쓰는데 좀 없어 보여요, 나가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그게 있었는데 이야. 오늘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좋다, 이거. 오케이. 오늘 제 패션은 어떤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실비집 사장으로서 과했나요? 제가 어디서 재수 오빠 목소리가 등기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꼴깍 간다고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나름대로 좀 같이 입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브런치를 할 건데요. 브라타 치즈로 오. 샐러드를 좀 만들고 파스타 한 종류를 좀 내고 브런치에는 또 프렌치 토스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세 가지 음식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또 세 분이 오셨네요, 딱. 하하하하. 제가 여기 음식 인서트 찍을 짝꿍만 옆에 계속 붙어있을 거예요. 인사나는 소리. 카메라도 이거 좋은 카메라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일반 카메라가 아닌데 저거. 자, 그러면 일단은 브라타 치즈 샐러드부터 이건 되게 어렵지가 않아서 사실은 와인 먹을 때 해먹으면 되게 좋아요. 브런치 치는 느낌 나죠? 네. 외제 식재리들. 오, 이거 도마가 이렇게 좋네. 네. 토마토 다들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네. 혹시 또 못 드시는 거 있어요? 그걸 미리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물어볼 때는. 하하하하. 저희 뭐 이제 실비집 얘기 나와서 저희가 하자고 했지만 저희도 핑계고 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실비집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하하하. 웃자고 했던 얘기들이 하하하하. 이렇게 실행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되게 나는 우리 핑계고 우리 피디님이랑 작가님이랑 추진료가 없게 생겼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엄청 추진력이 세.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어쨌든 저희 실비집은 요리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약간 딱 저희처럼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 저도 혹시라도 또 너무 힘 좋아가지고 이동국 씨나 유재석 씨를 섭외할까 봐 걱정됐거든요. 두 분도 실비집 하는 거 아세요? 동욱 씨랑 세우 씨. 동욱이 형한테는 얘기 안 했고 세우한테는 얘기했어요. 자기 언제 부를 거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너 같은 스타일에 하하하. 너 같은 스타일. 사람을 부르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좀 시끄럽지 않게. 핑계고는 약간 귀를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이면 실비집은 눈을 즐겁게 한다. 눈을 즐겁게. 눈을 즐겁게. 그래서 저희 약간 얘기도 조근조근 약간 수다를 ASMR처럼 해요. 나도 그게 좋아요. 나도 원래 좀 고생한 삶을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거 한다고 하니까 재석 오빠도 연락 오셨다고. 재석이 형도 계속 연락 오고 너는 핑계고에서 만들어낸 스타라고. 스타가 안 되는데. 자. 와. 가볍게. 샐러드로. 진짜 뭔가 느낌이 원테이블 식당. 진짜. 무허가 원테이블 식당. 무허가. 너무 예쁘다. 헉. 이거는 진짜 내가 이거 이거 때문에 산 건 아니고 옛날에 그냥 구경하다가 사는 건데 혹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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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알았어요. 두 분은 그러면 여기 안테나 온 지 얼마 되셨어요? 거의 진짜 1년 돼 가는 것 같아요. 1년이요? 핑계고 1주년 시상식 진짜 준비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저희 지금 생각할 때는 진짜로 신인상 우수상 최우수상 이렇게 아예. 아 진짜요? 신인상 받고 받아보고 싶긴 하다. 데뷔라고 말하기 위한 뭐하지만 방송 시작한 지가 24년 됐거든요. 근데 제대로 그런 상을 못 받아 봤으니까. 그래도 토크 신인은 아니시죠. 맞아요. 지금 라디오도 경력이... 맞아요. 5년째 되고 있고 가벼운 목질도 좀 보여드리고 근데 그 기획은 진짜 재석이 형이 그렇게 하자고 하신 거예요? 근데 떠들어 제끼는 거는 원체 워낙 하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른 뭔가 컨셉 있는 것도 생각하다가 떠들어 제끼는 거에 그냥 맞추자 해가지고 많이 그냥 덜어냈죠, 사실. 이건 건지면 그냥 건져져가지고 원래 이건 튀김기인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핑계고 하고 나서부터 이런 류의 유튜브가 많이 생기더라고. 지금 시장을 선도하는 채널이 됐어요. 이제 실비집이... 음식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음식이거나 아예 음식이거나 음식 두 끈의 토크 만인데 저희는 약간 섞은 어떤 믹스 믹스적인 느낌 그건 뭐예요? 이거는 트러플 페이스트라고 트러플 향이 살짝 나게 만드는 어릴 거 없어요. 다 팔아요. 다 파는 겁니다. 약간 이 넓은 면이 소스가 많이 묻어가지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소스가 막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는 라구파스 하니까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도 안쪽으로 막 들어가고 이러니까 씹을 때 맛이 좋더라고요. 제일 넓은 거 예쁜데요. 제일 넓은 거 예쁜데요. 이게 뭐야? 슬비집이라서 손님들 원하는데도 펌펌 받아서 브런치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동탄에서 또 유명한 브런치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좀 배워왔어요. 좀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라마파다는 이거 한다고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핑계고라는 핑계고라는 거 할 때요? 그냥 뭐 재석이 형 떠들러와 이렇게 해가지고 정장 입고 오셨거든요. 정장 입고 와가지고 형이 정장 입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네 조차 모임이니까 조차 모임이 막 이렇게 제대로 드레스업을 해서 와라. 근데 그렇게 조촐할지 몰랐고 와 예뻐요. 맛있어 보여. 진짜 사장님 같았어요. 오케이. 그럼 나는 찍는 동안 다음 요리를 또 준비 일단 할게요. 네. 좀 먹나요? 아니면 안 먹나요? 먹어볼게요. 먹어보시죠.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네.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 오일도 트러플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그 우리 어디서 뭐 트러플 버섯을 생으로 먹기는 힘들잖아요.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또 해보는 거죠. 그냥 이 화에도 내가 나오고 싶어서 너무 맛있어. 그냥 고정으로. 좀 더 드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지? 비치셨나요? 아니요. 일단은 과일부터 좀 손질을 하고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음! 용과 실비집이니까 또 한번 제대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거 4,900원 좋았어요. 오! 하나에. 이런 호사를 또. 이럴 때 누려봐야죠. 와. 원래 피디님들은 딱 정해진 시간이, 출근 시간이 따로 없죠? 없어요. 저희 근데 그냥 보통 따로 촬영이나 이런 거 없으면 점심 이후인 것 같아요. 업무 시작이. 그러고 이제 새벽까지 하다가 오전에 자고 다시 오후부터 새벽까지 일하고 좀 이해 못 하시는 부모님도 좀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 루틴을. 나도 예전에. 그래도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날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못 견뎌하고 어디 가서 뭐라도 하라고 이라고 그러더라고. 혼술도 하세요? 혼술도? 혼술도 다들 하세요? 혼술은 진짜 거의 안 해요. 근데 가끔씩 이제 진짜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하긴 하는데 혼술. 혼술. 재료 생각해서 꺼내시느라 바쁘셔도 돼요. 재료가? 질문하시면 지금 재료가 생각보다 머리가 조금 안 돼서 머리가 좀... 찍으면서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이제 사장님 짝꿍이에요. 저 지금. 너무 잘 보여가지고 아! 슬림 PD가 그 저희 음원 저작권 교체할 때 노래 아! 노래 부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음악적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편집실에서 혼자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 들어요? 현타오죠. 네? 현타오. 현타오. 그 전에는 혹시 무슨 프로그램 하셨어요? 저는 TVN 입사해가지고 신서유기로 첫 프로그램 시작해서 거의 신서유기 5, 5, 6, 7하고 외전하고 삼시세끼도 했었어요. 그럼 뭐 먹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했네요. 어떻게 보면? 당식당도 원, 투, 쓰리 당한 거예요. 저의 세 번째 음식 프로그램. 우와. 달걀 보관함이 있어. 아니, 이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우와. 자리도 덜 차지하고 그럼 호동이 형이랑 재석이 형이랑 다 같이 해본 거네요. 어떠세요? 어, 근데 두 분 다 해보셨. 어, 두 분 다 해보셨죠?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다른데 근데 또 되게 비슷한데...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호동이 형은 좀 생각보다 더 다정한 것 같고 어... 재석이 형은 생각보다 조금 더 차가워요. 걷다 속차. 걷다 속차. 어, 걷다 속차잖아요. 재석이 형 너무 따뜻할 것 같은데 조금 차가워. 카리스마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이 또 온도가 비슷한 것 같대. 아... 볼 때랑... 그리고 두 분 다 약간 스태프들한테 이제... 다정한데 그 방식이 약간 호동 오빠는 감독님... 네. 작가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심... 조심은 이렇게 다가오면 이제 재석 오빠는 누구야! 어, 누구야!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네. 그게 너무 다르지만 좋은 점. 텀이 너무 긴데, 음식이? 이제 거의 다 재갑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오빠한테만 살짝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추진하고 있는 거? 네, 추진! 저희가 6명이긴 하지만 재학진이 지금 10위집도 하고 시상집도 준비하고 풍계고도 하고 빰빰추셜클럽도 1박 2일 엠티 준비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도 큰 프로젝트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함께 해주셔야 되는 프로젝트 아, 제가? 내년을 목표로 저희가 큰 프로를 하나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우우우우gu 재석이 형도 같이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우수호빠랑 조남지대 분들 민 Knowides 꿈에도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끼리 모르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거 방송 내보내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전국 회 vais 不要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upon n 부 Chem ق 저희가 그대를 위한 사전답사 copies 컨셉을 언급한 분 나오실 텐데 답사 여행을 하자마자 저희가 되게 잘 물어요. 그대를 위한 사전담 너무 좋네. 너무 좋아요. 추진력을 갖고 한 번. 뭐 워낙 불도저시니까. 실비집 진짜 농담인 줄 아셨어요? 나는 그냥 휴가 없는데 굳이 공급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몰랐죠. 네. 이렇게 손 늘여서 장사 될려나? 하루에 한 테이블도 좀 버거워. 시럽이 있어야지. 완성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프렌치 토스트가 나올지 몰랐어. 맛 업 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식사 하셨어요? 안 먹었어요. 용이 형 공복이세요? 저는 아까 토마토 씻으면서 몇 개 먹고 일단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음식 잘 안 먹어. 같이 드시죠. 그 기름 냄새에 이미 질려가지고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갈까요? 네. 항상 음식 인서트 찍으면 써는 거 담당해요. 잘 해가지고 잘 써는구나. 보기 좋게 해가지고. 생일 케이크 자르는 거 같아. 와 진짜 푸짐한 토스트. 원하는 과일 있으면 다 얘기해요. 다 꺼내주세요. 어차피 오늘 팔고 안 팔아요. 이거는 없어. 메이플 시럽.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진짜 맛있다. 이게 맛이 없으면 그냥 나는 죽어야 돼. 지금 부러지는데 사장님이 너무 기사식당이에요. 우와 감사합니다. 그냥 잘라놓은 거니까 같이 먹는 걸로 이 모습이 찐이다 진짜. 진짜. 반갑습니다. 첫 오픈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촬영하면서 많이 뵀지만 진짜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인 거 같아. 원래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 스탠바이 시간도 있고 하니까 앞에 다시 인사도 드리고 막 이렇게 통성매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핑계고는 콘텐츠상 바로 들어가는 게 통질려가지고 바로 바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 너무 걱정돼서는 이게 너무 예쁘게 나와서 다행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뻤고 예쁘게 보여서 맞아요. 어제 밤에 이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 글에서 또 이렇게만 했는데 안 예쁜 거야. 근데 이거를 룩 골라를 얘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줬는데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먹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치즈를 좀 많이 뿌리고 그 위에다가 뭘 다져서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렇게 딱 그게 좀 잘 나온 거 같아가지고 크게 통으로 올린 것보다 너무 넘어졌어. 핑계고 안에서 얘기 나온 거 진짜 많잖아요. 공포체험을 하자. 무인도 가자. 근데 무인도는 지금 빨리 왜 안 가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은 기후가 안 좋아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가을 때 갑자기 비 오고 이러면 또 힘들어지니까 배 타고 나가는 것도 힘들고 거기서 찍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어쨌든 출연자분들 고생해서 거기까지 가셨는데 사무실 안에서 하는 핑계고보다는 더 재밌어야 된다라는 그런 뭔가 제작진단에서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나름 그럼 실비집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비집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 손님도 물색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보다 언변 좋은 그들로 꼭 언변이 안 좋아도 돼요. 맛있게 잘 드시고 요리가 주인공인가요? 쉬고 가시면 돼요. 나는 쉬었다 가는 집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 집 갔다 오면 뭔가 힐링되는 쉬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집도 있잖아요. 난 그런 어떤 실비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뭐 사실 음식도 이것도 그냥 흉내내고 이러는 거지 뭐 내가 뭐 진짜 셰프들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자라지만 모자라 서로 채워가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너무 맛있고 지금 너무 편하고 좋아요. 진짜 이렇게 뭔가 편해. 본인 집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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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멘